추천 몇개인데? 추천 개쩍은데? 추천 1위인지 내가? 말도 안되는.. 추천 추천 몇개가 견디는데 지금? 전진하겠다.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새끼야 이걸 하는데 맞아라 이 새끼야 꼭 새끼야 논란의 여지가 없군 툭 새끼야 나쁜 새끼야 꼬마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꼬마져라 이 새끼야 꼬마져라 어우 망치 난 1레비라고 할마 니가 2레비라고 해서 쫄지않아 새끼야 침착한 딜교환 하스가 천상계 라인관리 지리구요 라인관리 지리구요 다 쳐먹겠어? 돼지가 되겠어? 다 쳐먹겠어? 돼지가 되겠어? 다 쳐먹겠어? 다 쳐먹겠어? 돼지가 되겠어? 저렴하게 저렴하게 전진하겠다 어우 핫도그는 존나 센 와 미쳐나야지 아아이 갱세 목과키 누르다가 아아 미쳤네 시스 갑자기 다 놓쳐 아우 씨발 어 갑자기 다 놓쳐 아우 씨발 어 갑자기 다 놓쳐 아 어디서 못 먹는건 있는데 어?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이 에이 어 어어 어? 어 또 대장팀? 아아 똑같은 패턴이야 아이씨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것 어!! 어어어어어어어아아ㅓ아ㅓㅓㅔ 벽음관으로 주면 안되겠네 흐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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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 아니 신이 갱호우기 전 cervix 택갱을 하놨네 아아아! 팔이 짧어 궁 원이랑 맵림 개질이농 알지? 허 équ 헉 자 난시간 심해가지고 원거리 너무 많으면 체스트 어 наз局 아 나 날씨가 심해가지고 원거리 많으면 뒤에서 원거리가 많이 뜨면 나 못먹어봐요 잘 무슨 죄질이지 가랑비에 오죽는다 했다 Cnq 무시하면 안된다 가랑비에 오죽어 어? Cnq 존나 계속 맞다보면 반피되있다 벌써 3분에 1픽 거기 반픽 꼬비야 우리 협정 좀 그만 평화 협정하고 집에 갈래? 아 라인클리어 좀 해주지 Cnq 존나 Cnq 존나 아 라인클리어 좀 해주지 아 라인클리어 아 라인클리어 개새끼 이게 바로 김제이 왓 응? 응급 도발이다 아 라인클리어 에이C 아 라인클리어 아 라인클리어 하아 포탑아 제발 내꺼 CS가 때리지마라 아아아아 나 이거 개씹쓰레기인데 이거 초기화 시킬정도는 해놓고 갔다와야되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맵 리딩 아무것도 안하고있는거 같아요 어디서 누가 피가 빠지든 말든 누가 뒤지든지 말든지 누가 뒤지든지 말든지 좋구만 아 소리없이 미친소리를 넘어선 거의 원한소리 수준인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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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치않아 얘는 많이 아프네 피곤하긴 안갖다 CS먹읍 아 CS먹읍 아 CS먹읍 아 애기태블방은 너무 댐지가 약해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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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지랄 지랄 지랄 아 피곤한갑다 아 말도안되게 놓친다 이건 말이안되 아 카이테이브 안추라 얘들아 안추라 뒤에있는 대포미니언 밀가부 아 저기 대포미니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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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아 아 запис 아 두발 범위 개창렬 지금 존나 쫄아했어 뽀삐 이 새끼 이거 이리오 W 타이밍 너무 지렸어 방금 전에는 그 와중에 놓치지 않는 맵 리딩 지렸고 진짜 이시간에 보드 박사였으면 Cs 130개였다 진짜로 아 많이 피곤하긴 하네 더 났어요 뽀삐 여러분들 Cs 차이가 가나만이나 20개 차이가 나야되고 다 터진거에요 Cs 차이 소울맨에서 Cs 20개 차이가 거의 터진거지 조심스럽게 마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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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뭐 많이 하냐.. 아.. 뭐 많이 하냐.. 아.. 자 일단은... 정을 먹으면서 탑으로 올라가야겠다 지금 이거 새끼 다 잘하네 슈앤이랑 레오나 일될 수 밖에 없어? 다 퍼펠트야? 참... 진짜 리원판만 매판 있으면 진짜 바로 다이아 가게인데 진짜로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챌린저 가게야? 이런 팀은 이면은 올 퍼펙트네 지금 다이아 재미래 아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리원판 없애 smelled 교 Indigenous 흐흐흐흥 이런 기록 으흐흐흑 스팸 . . . . . . . . . 에어엌? 최고급만 간만에 진짜 잘생겨먹어 초반에 묻혀가지고 신발은 헤르베스 다음은 헤르베스 루덴이여? 포키스 포키스 그림자로부터 포키스 포키스 아니야 이거 쉔은 원래 트포 좋죠 트포쉔은 정말 좋아 이런게 왜 여러분들 이런게임이 잘 나옵니까? 5인 다 잘하는 경기? 거의 안나오지 않냐? 거의 팀에 똥싼색이 한두명은 니끼 마련이야 마..이런 경기 이런 판은 거의 잘 안나오는데 걔 잘나와요? 다이아구가 아니냐? 전진하겠다 어 당일 알겠네 직중 치키헴 유화된 등 이 카드리 뼘 우리의 뜻이 일치하네 다 CS주네 아까운데 아 내 CS 안 돼~~ 포탐의 꼬로밖에 할 수도 없어~~ 다 먹는다 한 개 더 좋네 난 구운 옷도 가면 되니까 목표 확인 안 돼 엉덩이 개 가렵네 야 너 시발 다 잘해 물론 잘해도 잘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게임이 시발 이게 원사이드 아니야? 무슨 시발 다 퍼펙트야 이 새끼들 미쳐가지고 다 랩 다 랩 다 랩 다 랩 다 랩 다 랩 다 랩 심지어 베인춤 피바라기를 갖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bal multi пал 오 다 레인춤 구독 적용 적용 저거 피곤하네 아 왜 안투성증 안먹혀 저거 피곤하네 아 이거 좀 잘게 아 98점 존나 빡치네 아이구 눈방탱이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 좀 안피곤하면 여러분들 저쪽만 잤다가 일찍 일어나는거 해야할거 같은데 아이구 또 100개 200개 음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구 또 100개를 아이구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 나 잔방같은거 하고싶은데 이거 하면 운영자님이 바로 광종각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초콜릿 300 사셨어요? 아 초콜릿 100개 고마워 어 어 우리 친구 무슨 한시간동안 팬가입이 왜 한개가 안나왔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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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시발 널로와 와 미정이 빠딱어리라 진짜 와 휴지를 그냥 오줌 싸고 그냥 난리 났네 휴지 그냥 야 널로와 어? 너 인제 뭐할지 잘했어 응? 어? 이거 뭐야 이거? 너 인제 뭐할지 오줌 싸우기 뭐해 이게? 이래서 너 못 풀어주었다 내가 널로와 널로와 와 시발 잠깐 풀어놨더니 바로 그냥 하 난리났네 와 난리났어 휴지 한 두둑마리를 다 뿌려놓고 지금 씨바 오줌 이불에 찌끄리고 와 아 ㅈ 됐네 진짜 아 아 아 위정이 너무 멍청해요 가끔 보면 하 안 들여 애가 좀 머리가 좀 시추가 좀 나빠요 좀 인스터르트 코인님 감사합니다 애가 머리가 좀 나빠요 좀 하 아 아 아 원래 개중에서 좀 머리 나빠요 원래 음 어색 하 하 아 하 그냥 된장 묻혀가지고 學 Singapore thing 아 뭐 its 아 어 내 몸 어떻게 치워 어 내 몸 관리도 안 되는데 이X 존나 힘들어 이X 진짜 전민이 감사랑도 많아요 러블랑님 풀어주는게 아니었다 쟤네가 뭐라고 해도 압을 안 듣더라구 콧구멍 좀 오지게 파구요 아 지리네 어떻게 하지 이거? 눈방 몇개만 트고 일찍올까 내가? 아 저거 어떻게 치우냐 아 감당하는게 정도 보면 진짜 여러분들 개빡치 개때렸습니다 미정이 진짜 거짓말 안치고 어? 야 하지만 나를 국가적으로 준비했단 말이오 아 윤제이지 똥 존나 싼데 지금 왜 그래 진거 밖에 없어가지고 하이팅일이 야 너 개툴을 주니 고이툴을 존나 많이 하니까 하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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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 막 못들지 어 어 잠깐만요. 여러분. 녹방금 외계만 좀 찾고요. 아무거나 틀어야겠다. 특별히 장악이 되겄네. 진짜로. 진짜로. 야석아, 일리는 말이야. 음료 묵구요,